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충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성패 결과는 24만 7077표 0.73포인트 차이로 갈라졌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입니다 개표 또한 그야말로 숨막히는 초박빈 접전이었습니다 선거기간 중 정권교체 여론은 53%를 넘나들었지만 그의 지지율은 대선 기간 내내 여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도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은 표심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권교체를 택한 국민의 뜻은 윤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열렬히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내편 내편 갈라치기에 내로남불의 진영정치와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기에 가차없이 심판했습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을 외면하고 정치를 걸어치면은 언제든지 국민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선거에서 이겼지만 민심이 얼마나 매성운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선거기간 중 여당 후보는 윤 후보를 미숙한 정치 초년생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기선정치의 낡고 다른 오염된 정치보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정치신인을 택한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이 키운 윤 선열을 구호로 내걸었던 당선인은 기존 파벌 정치권에는 진 빚이 없어 눈치 볼 것도 없이 실력과 능력 위주의 소신 인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와 법칙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초심을 뚝심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국정운영의 정치공학을 배제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인문 8개월 만에 불과한 윤 당선인을 국민이 새 디지도로자로 선택한 것은 정치권 전체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다섯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공천한 네 곳 모두 승리했습니다 공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출신이 당선됐습니다 민심의 깊은 뜻과 메시지는 그만큼 단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당선자 인사에서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에 따로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당선 의미에 대해서도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했습니다 선거는 치락이 마련이지만 이번 대선은 사생결단하듯 네거티브 공세로 점철되고 진영간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통합과 협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대선 직후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한 윤 당선인의 발언 내용 또한 통합과 협치였습니다 대선에서 이겨도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반의 승리로 당선된 윤 후보에게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새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보듬고 공감과 화합을 얻어내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 지도자의 최대 과제이자 분열과 양극화로 병든 대한민국을 지휘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통합의 출발은 인사부터입니다 당과 캠프, 진영과는 무관하게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폭넓게 기용해야 합니다 표를 던지지 않는 국민 절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협치의 상대방은 야당이지만 야당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이런 포용과 개방의 정치는 여소야대의 높은 벽을 극복하는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지금 당선인 앞은 험난한 가시밭길입니다 나라 안밖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고유가, 고물가, 고한율에 삼고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나라를 반쪽으로 분열시켜 더욱 갈등의 벽은 높아졌고 외교는 고립됐으며 국가 부채는 5년 동안 400조 원이나 불어나 나라 곳간에는 1000조 원이 넘는 빚이 쌓여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허물기 바빴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국민은 빚듬에 올랐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곳곳에 병든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300조 원에 이르는 공약 중 거품을 걷어내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옥석을 구분하는 해안으로 정책을 선별해야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 교육, 연금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4차 산업기술혁명을 견인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위기상황으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5년간 문재인 외교는 북한과 대화로 평화를 추구했지만 외면당하고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닌 핵미사일 도발만 심해졌습니다 북한에는 뒤통수 맞고 일본과 등지고 중국에는 고개 숙이고 미국에는 신용을 잃었습니다 뒤틀리고 기울어져 균형감각을 잃었고 무엇을 짓게 하는지 가치와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안의를 최우선하는 미래지향적인 국익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동맹과 우호국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윤당선인은 대성 승리가 문재인 정부 실정의 단순 반사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으로 입증해 보여야 하겠습니다 국정정본의 산적한 난제 해결을 위해 당선인이 보여할 리더십의 요제는 통합과 소통, 신뢰입니다 당선인은 무엇보다 찢기고 갈라진 국론을 한데 모으고 정오와 갈등의 마침표를 찍어 대하흡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길이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은 내외 뉴스통신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